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일요일 밤 10시 50분이니까 일요일 밤이면 조금 편성 마음에 드세요? 아니 뭐지 일요일날 지금 일찍 주무시는데 괜찮을까요? 원래 몇 시였어요? 신자분? 시간은 비슷했는데 요일 때가 금요일. 요일이 무슨 요일이었죠? 금요일. 아 금요일이 유리하다. 우리는 일요일 밤에 다 일찍 자더라고 요즘에. 괜찮겠죠? 네 저는 근데 이게 한 주의 마무리를 그러니까 세 주의 시작을 또 범죄왕. 괜찮지 않을까? 긍정적으로.